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주요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. 한미안보동맹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빈손 외교라는 야권의 지적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원중희 기자입니다.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이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왔다며 고마운 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안보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를 포함해 다른 분야에서도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. 양국 기업의 공군망 협력, 한미 NS시간 기술대화 신설, 넷플릭스의 신규 3조 3천억 원 투자 계획 등으로 청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제공될 거란 설명입니다.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직원, 학교 후배 등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약 16분 길이의 모두 발언을 모두 TV로 생중계하며 야권의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직접 반박했습니다. MBN 뉴스 원중입니다.